냄새 나서 못 살겠다, 몰래 가져다 버렸다, 가축분유와 관련해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축 사육 규모가 전국의 최상위권에 속하는 충남 역시 분유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축분유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가 당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 낭농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분유 자원화 시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하루 200톤 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분유는 가장 먼저 약 8개월간의 숙성 과정에 돌입합니다. 이후 대부분이 퇴비와 액비가 돼 농가의 비료로 공급됩니다. 눈에 띄는 건 나머지 분유의 활용법, 일부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가축분유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작 거름은 안 팔리고 쌓여만 가자 대한모세 끝에 찾아낸 방안입니다. 판매 실적이 너무나 안 좋고 너무나 어려워서 다른 어떤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우리는 화분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서 우분, 돈분, 개분을 가지고 화분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발전이 돼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아이디어를 바이오 플라스틱의 기반 소재는 석유가 아닌 자연 물질입니다. 주로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이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퇴비를 활용한 건 이번이 국내 첫 시도.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퇴비 입자를 마이크로 단위의 작고 일정한 알갱이로 만든 뒤 이를 기존 플라스틱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가축들도 곡물들을 먹잖아요. 축분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축분을 미분체로 만들어서 첨가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산업자재로 사용한다고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플라스틱은 다시 공정을 거쳐 짐 운반대와 상자, 화분 등 다양한 완제품으로 거듭납니다. 성능 시험 결과 품질도 기존 플라스틱에 뒤지지 않는 곳으로 나왔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만든 플라스틱 제품들입니다. 당진 낙농축협의 연구 용역 결과 가축분유를 활용해 생산할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 낙농축협은 퇴비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을 지난해 처음 시장에 선보여 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수거한 가축분유의 35% 이상을 플라스틱 생산 재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가축분유 처리 방식의 판도를 바꿀 획기적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